이전 시간에 우리가 풀 리퀘스트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골격을 살펴봤어요 풀 리퀘스트를 만들고 병합해서 풀 리퀘스트를 종료하는 것까지 봤는데요 그 중간에서 이뤄지는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풀 리퀘스트를 발행해봅시다 저는 새로운 브랜치를 또 만들게요 자 이전에 브랜치인 넘버투 알파벳에다가 2를 붙여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었고요 자 하담하는 부분 마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까지 하게 되면은 github 상에서 풀 리퀘스트를 할 수 있는 버튼이 또 만들어지죠 자 이번에는 풀 리퀘스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해볼게요 자기가 만든 브랜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브랜치를 풀 리퀘스트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뉴 풀 리퀘스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즉 마스터로 마스터를 병합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만든 넘버투 알파벳2를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풀 리퀘스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그냥 크리에이트 풀 리퀘스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 리퀘스트가 생성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작업한 것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풀 리퀘스트를 만든 사람의 계정인데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이 풀 리퀘스트 화면으로 돌아볼게요 자 저는 이 저장소에 권한이 있는 다른 유저입니다 유저로 지금 바꿨거든요 자 그럼 풀 리퀘스트에 1이라고 적혀 있고 넘버투 알파벳2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이리로 들어가서 어떤 풀 리퀘스트가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파이 체인지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고잉이라는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가지 의견을 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분이 작업한 것 중에서 원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숫자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저 두 줄만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놓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대한 코멘트를 달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1과 2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달 수가 있는데 그때의 Add Single Comment를 하면 댓글이 바로 달리고요 Start Review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리뷰를 할 때 의견을 군데군데 줘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 의견 다시 말해서 그 커멘트들을 하나로 그룹핑해서 여러분이 한 번에 의견을 주는 것이 Start Review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면을 이렇게 쪼갤게요 뒤에 있는 화면은 풀 리퀘스트를 만든 사람의 화면이고 또 이쪽에 있는 화면은 지금 의견을 주고 있는 사람의 화면이에요 자 이때 싱글 커멘트를 클릭하면 바로 의견이 보이는데요 Start Review를 하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뷰가 시작돼요 그럼 제가 지금 댓글을 작성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제가 작성한 댓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끝에 있는 8번에 대해서는 좀 긴급하게 여기 있는 내용을 처리해주세요 라고 여기다 의견을 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의견을 달면 리뷰에 속한 두 개의 커멘트가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때 아주 흥미로운 기능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Insert Suggest라는 버튼이 있어요 저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포맷에 8이라고 적히거든요 이 8이 여기 있는 8과 같은 건데요 이것을 여러분이 8이라고 이렇게 문자로 바꾸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기존의 8로 되어 있는 것을 8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코드를 추천한 거예요 자 이때 Add Review 커멘트를 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즉, 이거를 처리해 달라는 여러분의 의견과 기존의 8이었던 것을 8으로 바꿔 달라고 코드 레벨에서 여러분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Finish Your Review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면 여러분이 작성한 리뷰 즉, 댓글, 커멘트 두 개를 그루핑한 의견을 달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번 리뷰의 어떤 취지를 여러분이 쓰면 되겠죠 먼저 처리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때 이제 커멘트가 있고 Approve가 있고 Request Changes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비슷한 거예요 강제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커멘트는 그냥 의견이고요 Approve는 여러분이 동의한 거예요 병합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Request Changes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꼭 수정해 주세요 라고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제가 Request Changes를 클릭할게요 그리고 Submit 리뷰를 하게 되면 뒤쪽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먼저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리뷰에 해당되는 댓글들이 이렇게 그루핑 돼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의견을 개진해 나가면서 대화를 해 나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 이거는 별로 이거는 현재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달고요 그리고 Resolve Conversation을 하게 되면 이 이슈는 여러분이 해결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 아까 코드를 추천했잖아요 에이스로 그럼 여기 Commit Suggestion이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은 이렇게 Commit 할 수 있는 화면이 뜨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예를 들면 파 를 이렇게 하고 Commit을 하게 되면은 Commit이 자동으로 돼요 클릭 그럼 이 밑에 보시면 그러면 방금 우리가 짠 수정사항 있잖아요 저것이 새로운 Commit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Git 풀을 하면 방금 원격 저장소에서 Commit한 내용이 우리 지역 저장소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완전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Merge Pull Request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Commit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Confirm Merge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병합이 시작이 되고 병합이 끝났다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Git Checkout Master를 해서 마스터에서 풀을 하게 되면 병합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내용을 수정해 나가면서 코드의 품질을 높여가는 과정이 바로 풀 리퀘스트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